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인생 최고의 친구가 있으신가요? 명예전당 투수이자 놀란 라이언, 랜디 존슨, 야켓과 함께 4명뿐인 사천 탈삼진 투수인 스티브 칼튼에게는 팀 맥카버가 있습니다. 칼튼이 20살의 나이로 데뷔한 1965년, 칼튼보다 3살이 많았던 맥카버는 이미 세인트루이스의 주정포수였는데요.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팀 동료를 넘어 서로 죽고 못사는 관계가 됩니다. 1969년 시즌이 끝난 후 세인트루이스는 맥카벌을 필라델피아로 보냈는데요. 이듬해 1970년 세인트루이스는 1루수에게 주정포수를 맡깁니다. 바로 포수로 데뷔해 훗날 3루수가 되는 조토레였습니다. 토레와 호흡을 맞춘 1970년은 칼튼에게 최악의 시즌이 됩니다. 1969년 17승 11패 2.17이었던 칼튼은 1970년 연봉싸움을 하느라 캠프를 놓쳤고 맥카버까지 없다 보니 10승 19패 3.73에 그칩니다. 그리고 1972년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돼 맥카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972년 칼튼은 제가 투수 역사상 최고의 해로 뽑는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팀 내에 박분이라는 골드글러브 7회 포수가 있었음에도 맥카벌을 전담 포수로 쓰게 됩니다. 맥카버는 칼튼의 명예전당 입회식 때 칼튼이 역사상 최고의 슬라이더를 던졌다는 말을 했다가 앞줄에 앉아있던 박 깁슨이 좌안 중에서 최고겠지 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데요. 사실 칼튼만큼이나 깁슨도 포수 맥카벌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맥카버는 칼튼의 차지가 되고 말죠. 맥카버는 나중에 우리 둘이 죽게 되면 18.44m 거리를 두고 묻어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8.44m는 투포수간 거리죠. 하지만 둘이 호흡을 맞춘 경기는 236경기로 칼튼 경기에 32%밖에 되지 않는데요. 반면 애덤 웨인라이트는 야구 인생 전체를 함께한 포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디에르 몰리나입니다. 올 시즌에 앞서 세인트루이스와 1년 500만 달러에 재계약한 웨인라이트는 무려 1981년생인데요. 현재 웨인라이트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는 1980년생 엘버트 푸울스와 넬슨 크루즈, 투수는 역시 1980년생인 리치일밖에 없습니다. 1977년생으로 지난해까지 현역 최고용 선수였던 페르난도 로드니는 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웨인라이트는 팀의 2선발로 나선 오늘 경기에서 6이닝 3피안타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통산 163승에 성공했는데요. 이제 웨인라이트보다 더 많은 승리를 거둔 세인트리스트 투수는 251승의 밥 깁슨과 210승의 제시 에인스 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웨인라이트는 피치버그를 상대한 통산 홈 20경기 모두 5이닝 이상을 던지는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이 경기에서 웨인라이트와 몰리나는 선발투수와 포수로서 266번째 호흡을 맞추는데요. 역사상 둘보다 더 많은 경기에 함께 출장한 선발투수와 포수의 관계는 6커플밖에 없습니다. 1위는 324경기를 함께한 디트로이트 미키 롤리치와 빌 프리안인데요. 270경기로 곧 웨인라이트와 몰리나가 경신할 스티브 로저스, 게리 카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FA 제도가 생기기 전 선수들입니다. 웨인라이트와 몰리나가 더 대단한 건 266경기는 웨인라이트의 317경기 중 84%에 해당된다는 건데요. 사실상 웨인라이트는 커리어 내내 몰리나와 함께한 셈이 됐습니다. 올해가 세인트리스에서 17번째 시즌인 몰리나, 15번째 시즌인 웨인라이트보다 더 올해 세인트리스에서 뛴 선수는 22시즌을 뛴 스템 뮤지얼과 17시즌을 뛴 박깁슨, 그리고 1920년부터 1937년까지 18시즌을 뛰고 210승으로 팀 역대 2위에 올라있는 제시 헤인스밖에 없습니다. 웨인라이트는 토미존 수술을 받고 2011년 시즌을 놓친 바람에 15시즌이 됐는데요. 정확히 둘이 함께한 시간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입니다. 투수와 포수가 한 팀에서만 15년 이상을 함께한다? 앞으로는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투포수 관계를 떠나 둘에 앞서 한 팀에서 16년 이상을 함께한 선수들은 19년을 함께한 리베라와 데릭지터, 17년을 함께한 리베라와 포사다, 그리고 16년을 함께한 스몰츠와 글래빈, 스몰츠와 치퍼존스입니다. 둘은 경기가 끝난 후 몰리나가 웨인라이트와 악수를 하는 대신 뒤통수를 친다던가, 웨인라이트가 덕아웃에서 쉬고 있는 몰리나에게 광기폭탄을 먹이는 등 심한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인데요. 둘이 처음 만난 건 2003년 더블A에서였습니다. 당시 웨인라이트는 애틀란타, 몰리나는 세인트로이스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2003년 시즌이 끝난 후 애틀란타는 39홈런 132타점을 올린 게리 셰필드와 43홈런 109타점을 올린 하빌 오페스가 둘 다 FA로 풀리는 위기를 맞습니다. 이에 애틀란타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세인트로이스에서 제이디 드류를 데려옵니다. 세인트로이스는 1998년 드류를 전체 5순위로 뽑고 파격적인 보너스를 주는데요. 1997년 필라델피아가 2순위로 뽑은 드류는 필라델피아와 보너스 협상이 결렬되자 드래프트 제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류는 생각만큼 뛰어나지 않았고 세인트로이스는 FA까지 1년 남은 드류를 애틀란타로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드류는 애틀란타에서 1년 동안 맹활약하고 다저스와 FA 계약을 맺는데요. 하지만 세인트로이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거래 중 하나가 됩니다. 이 트레이드를 통해 애틀란타에서 웨인라이트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틀란타는 마지막 순간까지 웨인라이트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트레이드가 성사됐을 당시 웨인라이트는 베이스볼 아메리카 18위 유망주였는데요. 웨인라이트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지금의 부인인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집에서 트레이드가 됐으니 세인트로이스로 가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웨인라이트의 목표는 애틀란타에서 싸이영 트리오의 후계자가 되는 거였는데요. 애틀란타식 근교에서 성장한 웨인라이트는 7살 때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집에 가장은 7살 많은 형이었는데요. 훗날 변호사가 되는 형은 엄청난 애틀란타 팬이었습니다. 형은 웨인라이트가 야구를 할 수 있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면 물론 웨인라이트를 애틀란타 팬으로 만듭니다. 이에 애틀란타가 2000년 29순위로 웨인라이트를 뽑았을 때 둘은 부둥켜 안고 울게 됩니다. 심지어 웨인라이트는 지금의 부인인 여자친구도 애틀란타 출신이었는데요. 그런 애틀란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세인트로이스 이적은 웨인라이트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훗날 몰리나를 만나게 되면 물론이고 투스코치가 데이브 던컨이었기 때문입니다. 토니 라루사 감독과 영혼의 단짝인 던컨은 싱커와 커브를 최고의 조합으로 여겼는데요. 키가 2미터 1인 웨인라이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였고 결국 성공시키게 됩니다. 웨인라이트는 2006년 스프링캠프에서 15와 3분의 2 이닝 1실점에 대단한 활약을 하는데요. 하지만 트리플 A 성적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에 세인트로이스는 웨인라이트의 메이저리그 선발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뛰어난 스프링캠프 활약에도 5선발 자리를 시드니 폰손에게 줍니다. 5선발 경쟁에서 졌다는 말을 들은 웨인라이트는 던컨 코치에게 배트보이라도 할 테니 마이너로 보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웨인라이트의 소원은 이뤄지는데요. 세인트로이스는 웨인라이트에게 배트보이를 맡기는 대신 불편해서 출발하게 합니다. 데뷔 첫 타석의 소음난을 때려낸 최초의 메이저리그 투수가 된 웨인라이트는 최고의 세덤맨으로 활약하는데요. 이때부터 선발 유망주를 불편으로 먼저 데뷔시키는 게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데이비 프라이스와 크리스 세일이 대표적이죠. 세인트로이스는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큰 비상이 걸립니다. 마무리 제이슨 이슬링하우젠이 정규 시즌 종료 2주를 남겨놓고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거였는데요. 이에 루키 웨인라이트에게 2주간 마무리 수업을 시킨 후 가을 야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산 3세이브에 불과한 웨인라이트는 9인닝 15K 무자책을 기록함으로써 정규 시즌 성적이 83승 78패로 월드 시리즈에 올라온 역대 최악의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세인트로이스가 95승 팀인 디트로이트를 꺾고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세인트로이스에게는 1982년 이후 24년 만에 우승이었습니다. 2007년 선발로 전환한 웨인라이트는 결코 평탄하지 않는 삶을 보냈는데요. 2010년 다승과 이닝 1위에 오른 웨인라이트는 싸이영 투표에서 가장 많은 12장의 1위표를 얻습니다. 하지만 총점에서는 11장을 얻은 린스컴과 9장을 얻은 팀동료 크리스 카펜터에 밀려 3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토미존 수술을 받고 시즌을 날림으로써 세인트로이스의 2011년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웨인라이트는 2013년에도 다승 이닝 1위를 하지만 싸이영상 투표에서 컷쇼에 밀려 2위를 했고 역시 뛰어난 활약을 한 2014년에도 컷쇼와 자니 쿠에토에 밀려 3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싸이영상 투표에서 2위 2번과 3위 2번을 한 셈인데요. 2015년 웨인라이트는 타격 후 일로로 뛰어가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1년을 통째로 쉬었고 돌아와서는 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만약 2011년과 2015년의 결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웨인라이트가 명예전단 커리어는 몰라도 200승은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웨인라이트는 2015년 부상에서 돌아와서도 타격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2016년에는 18타점과 함께 14만타 중 10개를 장타로 만들어내므로써 타율 2R 1푼 장타율 4R 5푼 1위를 기록하는데요. 하지만 타율 2R 6푼 1위 2홈런을 기록한 아리에타에게 실버슬러거를 빼앗깁니다. 그의 아리에타는 디비전 시리즈에서 벙가널을 상대로 3런 홈런을 때려내 벙가널의 포스트 시즌 24인닝 연속 무실점 기록을 중단시킵니다. 웨인라이트는 2017년 4R 5푼 1위 장타율과 함께 이번에는 타율도 2R 6푼 1위를 기록함으로써 마침내 실버슬러거를 수상하는데요. 그러니까 웨인라이트가 따낸 상은 골드글러브 2개와 35살에 차지한 실버슬러거 1개가 전부인 겁니다. 코로나19로 시즌이 열리지 못하는 동안 웨인라이트는 귀국을 포기한 김광연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는데요. 김광연은 웨인라이트와 함께 훈련함은 물론 집에 초대를 받아 딸과 캐치볼을 하고 웨인라이트에게 미국 생활에 대한 많은 조언을 얻게 됩니다. 저는 세인투리스 선발진에 자리가 난다면 웨인라이트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김광연이 마무리 자리를 잘 수행하고 내년 웨인라이트와 김광연이 세인투리스 선발진에 둘 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인라이트는 베테랑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명예전당에 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인투리스는 웨인라이트의 50번을 몰리나의 4번과 함께 영구결번으로 만들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웨인라이트가 보여준 열정과 투혼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